1.의 하천의 생태 변화에 따른 사지대 구분 중 분해지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탄산가스가 줄고 암모니아성 질소가 증가한다. 2. 수중에 암모니아를 함유한 용액은 다음과 같은 평형 때문에 수산화 암모늄이라고 한다. .25m-NH3 용액 500을 만들기 위한 시약의 부피는 2. 8.46 3. 적조요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해역의 영양 부족 또는 염소 농도 증가로 발생된다. 4. 산소 포화농도가 9.14L인 하천에서 0일 때 디오농도가 6.5L하면 물이 3일 및 5일을 흐른 후 하류에서의 디오농도는 2. 3일 후 5.7, 5일 후 6.4 5. 수중에 질소순환 과정인 질산화 및 탈질 순서를 옳게 나타낸 것은 1. NH3 NO2-NO3-NO2-NO2-NO2-NO2 6. 미생물의 증식 단계를 가장 올바른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4. 유독이 마이너스 대수증식기 마이너스 정지기 마이너스 사멸기 7. 하천의 유기물질이 배출되었을 때 하천의 수질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중 곡선이 나타내는 수질 지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디오 8. 호소에서 계절에 따른 물의 분포와 혼합상태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봄, 가을에는 물의 밀도 변화에 의한 전도현상이 일어난다 9. 호소의 수질검사 결과 수온이 18, 디오 농도가 11.5L이었다 현재 이 호소의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4. 조류가 다량 증식하고 있다 10. 수중에 용존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같은 수온 하에서는 담수보다 해수의 용존산소량이 높다 11. 분류 처리 과정에서 병원균과 기생충만을 사멸시키기 위한 가장 적절한 온도는 4. 55, 60, 12. 물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비극성 형성 13. 우리나라의 물이용 형태별로 볼 때 수요가 가장 많은 것은 3. 농업용수 14.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질소의 순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암모니아 성질소는 호기성조건화에서 탈질균의 활동에 의해 질소로 변환된다 15. 전해질 MEX3의 용해도적 상수에 대한 표현으로 옳은 것은 16. 수분함량 97%에 슬라지 14.7 3률 수분함량 85%로 농축하면 농축 후 슬라지 용적은 2. 94 17.0사염 용액의 농도는 4. 4, 1600 18. 탕광폐수가 하천이나 호수, 저수지에 유입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우염의 형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일시경도를 높이게 된다 19.25일 BOD가 50L인 하수의 1BOD는 3. 27 20점 폐수의 분석 결과 COD가 450L이고 BOD5가 300L였다면 NBDCOD는 3. 약 117 21. 고형물 농도 10L인 슬라지를 하루 483 비율로 농축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연속식 슬라지 농축조의 표면적은 2. 50 22.4 길이 15인 침사지의 100일 수심으로 폐수가 유입할 때 체류시간이 50이라면 유량은 2.160 23. 처리수의 BOD 농도가 5L인 폐수처리 공정에 BOD 제 효율은 1차 처리 40%, 2차 처리 80%, 3차 처리 15%이다 이 폐수처리 공정에 입대는 유입수의 BOD 농도는 249 24. 일반적인 도시하수 처리 순서로 알맞은 것은 1스크린 마이너스 침사지 마이너스 1차 침전지 마이너스 포기조 마이너스 2차 침전지 마이너스 소독 25. 폐수량 2만 3 체류시간 30분 속도경사 40-1의 응집 침전조를 설계할 때 교반기 모터의 동력 효율을 60%로 예상한다면 응집 침전조의 교반기에 필요한 모터의 총동력은 4,112 26.1003 폐수 중 부유물질 농도가 200L일 때 처리 효율이 70%인 처리장에서 발생 슬러지량은 3,2.72 27.BOD 천엘 위량천 3인패스를 활성술 러지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포기조의 수심을 오로할 때 필요한 포기조의 표면적은 2,500 28.모래 여과상에서 공급 구멍보다 더 작은 미세한 부유물질을 제거함에 있어 모래의 주요 제거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9.공장에서 보일러의 열전도율이 저하되어 확인한 결과 보일러 내부에 형성된 스케일이 문제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29.1 일반적으로 스케일 형성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1,2 플러스 30점 미생물을 회분식 배양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성장 상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30.1 미생물에 적합한 성장 단계 및 안의 활성 슬러지 공급 중 재래식 고율 장기폭기의 운전 범위를 맞게 나타낸 것은 4.대수 성장 단계 매생 성장 단계 고율 재래식 장기폭기 31.분모식 포기 장치를 이용하여 CO2 농도를 탈기시키고자 한다 최초의 CO2 농도 33 중에서 10의 3을 제거할 수 있을 때 효율 개수와 최초 CO2 농도가 53의 경우 4.2.4, 30-32.폐소를 염소 처리하는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탁도 제거 33.수 중에 존재하는 대상 항목별 제거 방법이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4.사세균, 바이러스 마이너스 소독, 급소 결과 34점 각종 처리법과 그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의 조합으로 틀린 것은 2.가압부상법 마이너스 오수와 가압수와의 점성차 35.62인 함유폐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산물에 쉽게 용해되어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생물학적 처리법을 적용할 수 있다 36점 포기조 내의 MLSS가 4천을 포기조 용적이 503인 활성 슬러지 공정에서 외의 25-3입회 슬러지를 임발하여 소화조에서 처리한다면 슬러지의 평균 체류 시간은 3.4, 37점 회전호 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슬러지의 반송율은 표준 활성 슬러지 법보다 높다 38점 슬러지 반송율을 25% 반송 슬러지 농도를 만해를 때 포기조의 MLSS 농도는 3.2천 39점 급속여과 장치에 있어서 여과의 손실수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자는 이 여과 면적 40점 활성 슬러지 법에서 포기조의 균류가 번식하면 처리 효율이 낮아지는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3.1층 강성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41점 측정하고자 하는 금속물질이 발효인 경우의 시험방법이 아닌 것은 1.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42점 공장 폐수의 COD를 측정하기 위하여 검수 25에 증류수를 가하여 100으로 실험한 결과 .0 이후엔 마이너스 4의 양이 10.1 최종 소모되었을 때 이 공장의 COD는 4.32.2 43점 메티램블루에 의해 발색시킨 후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은 1.음이온 계면활성제 44점 수지로형 공정시험 기준에 관련 용어 정의가 잘못된 것은 이 감압분은 진공이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5 이후 이하를 말한다 45점 총대장균군 시험 분석 시 평판의 진락스는 어느 정도 범위가 되도록 치료를 희석하여야 하는가 3.3300개 46점 색도 측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실험 중 대끔 코발트 표준 물질과 아주 다른 색상의 폐하스는 적용할 수 없다 47점 다음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폴리클로리네이키드 비펜의 시험 방법이다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4.알칼리 전자포액 검출기 48점 표준액의 조제 C 보통 산성 표준액과 연기성 표준액의 각각 사용기간은 3.3개월 이내 1개월 이내 49점 생물화학적 산소류구량 측정 방법 중 시료의 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잘류염소가 함유된 시료는 시료 100에 아지드화나트륨.1과 요오드아칼륨1을 넣고 흔들어 섞은 다음 수산화나트륨을 넣어 알칼리성으로 한다 50점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비소를 측정할 때 방법으로 안에 오른 내용은 2.3과 비소 적자세 530 51점 시한화학물을 측정할 때 이하의 산성에서 에틸랜디아민테트라 초산이나트륨을 넣고 가열 증류하는 이유는 3.시한화물 및 시한착화학물의 대부분을 시한화수소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52.시판대는 농축염산은 12N이다 이것을 희석하여 1N의 염산 200을 만들고자 한다 농축염산은 몇가 필요한가? 26.7 53점 금속 필라멘트 또는 전기저항체를 검출소자로 하여 금속판 안에 들어있는 본체와 여기에 직류전기를 공급하는 전원외로 전류조절부 등으로 구성된 기체 크로마토그래프 검출기는 이 열전도도 검출기 54점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기체 또는 미생물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는 이 밀봉용기 55.6이물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고 금속의 수산화물, 강화물, 인산협 및 헝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시료에 적용되는 전처리 방법은 이질산 염산에 의한 분해 56점 최대유속과 최소유속의 비가 가장 큰 유량계는 4.자기식 유량 측정기 57점 핵산추출물질 시험법에서 염산으로 산성화할 때 넣어주는 지시약과의 연결이 맞는 것은 2. 메티로렌지 지시액 4.0이야 58점 질산성 질소 분석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연속 흐름법 59점 온도 표시 기준 중 상원으로 가장 적합한 범위는 3. 15-25 60점 실용기를 유리제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2. 패널류 61점 패수 제2용업 등록 기준에 관한 내용 중 알맞지 않은 것은 2. 패수 운반 차량 청색으로 도색하고 흰색 바탕에 녹색 글씨로 회사명 등을 표시한다 62점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정보, 추락 등 사고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3.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 지역 63점 행위 제한 권고 기준 중 내상 행위가 어패류 등 석취 항목이 어패류 체내 총수원인 경우의 권고 기준은 64점 낚시 금지 구역 또는 낚시 제한 구역에 지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4. 호소 인근 인구 영항 65점 사업장 규모에 따른 종별 구분이 잘못된 것은 3. 일일 폐수 배출량 803 제3종 사업장 66점 물환경 보전법 영상 공공수역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1. 상수관과 67점 상수원 구간에서 조류 경보 단계가 조류대 발생인 경우 발령 기준으로 안에 맞는 것은 4. 백만 68점 배출시설의 변경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 폐수 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25 이상 증가하는 경우 69점 수질 유해물질 중 화학적 처리 시설인 것은 4. 살균시설 70점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면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된다 방지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폐수 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71점 배출부가금을 부과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3. 수질 유해물질의 배출 시점 72점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에 알맞은 내용은 이 대통령령,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3점 유역환경청장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대권역별로 대권역 물환경관리기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가 40년 74점 낚시 제한구역에서의 낚시 방법의 제한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2. 한 개의 낚시대에 3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사용하는 행위 75점 수질호형경고의 종류 중 조류경고 단계가 조류 대발생인 경우 취수장 정수장 관리자의 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은 3.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76점 하천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가 생물 등급으로 약간 나쁨, 매우 나쁨일 때 생물지표종은 1. 붉은깔다구, 나방파리 77점 위임 업무 보고사항 중 보고 횟수 기준이 이한 이외에 해당되는 것은 3. 과징금 부과실적 78점 제5종 사업장의 경우 과징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로 오른 것은 3. 4. 79점 비정우염원의 변경신고 기준으로 해 오른 것은 2. 100분의 15 80점 대관역 물환경관리기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대관역기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2. 하수처리 및 하수이용연항 81점 16. 92. 81. 88. 87.